안녕하세요. 나는야 김주부입니다. 가끔 이런 유리병을 열려고 할 때 잘 열리지 않는 경우 있으시죠? 뜨거운 물을 부어보기도 하고 따로 병 쉽게 여는 도구를 사기도 하는데요. 굳이 안 사셔도 됩니다. 집에 있는 것만으로 쉽게 열 수 있습니다. 준비물은 딱 하나, 이 양면 테이프만 있으면 됩니다. 저는 이런 실리콘 양면 테이프로 해보았는데요. 양면 테이프는 병 뚜껑과 손을 더 확실히 붙여주어서 손이 미끄러지지 않고 딱 붙어서 힘을 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그럼 이렇게 쉽게 열리게 됩니다. 사용한 양면 테이프는 바로 떼어주시고요. 제가 사용한 이 실리콘 양면 테이프를 쓰신 분은 물로 씻어 말리면 재사용이 가능하니 버리지 마시고 다른 곳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